오늘 저희가 같이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18장의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창세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18장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인지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리해 상수리나무숲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낮에 가장 더운 시간에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 입구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 맞은편에 서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는 순간 즉시 달려나가 그들을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말하였다. 내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소서. 물을 조금 가져올 테니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먹을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이왕 종에게 오셨으니 음식을 잡수시고 힘을 얻으신 다음에 갈 길을 가소서. 그러자 그들은 좋다 내 말대로 하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당신은 제일 좋은 밀가루 한 대빡을 가져다가 서둘러 빵을 좀 만드시오 하였다. 그러고서 그가 솟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연하고 살찐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하인에게 주자 그가 급히 요리를 하였다. 아브라함은 버터와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놓고 나무 아래서 그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그들 곁에 서 있었다. 오늘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낙은애들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담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한낮에 가장 더운 시간에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 입구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 맞은편에 서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동 지역은 여러분이 상상하거나 아시거나 가보신 것처럼 여름에 상당히 덥습니다. 거의 40도 이상이고요. 조금 더 밑쪽 사막 지역으로 가면 50도까지 거의 올라가니까 그 더위가 얼마나 더운지는 아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지역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오후에 낮 시간에 시에스타처럼 그러니까 낮잠을 자는 그런 시간들이나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문화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들은 오후 한 1시부터 4시 정도까지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그때 다 쉬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있는 것도 그런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한낮에 가장 더운 시간에 사실 밖에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천막 앞에 이렇게 아마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갑자기 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면서 순간 즉시 달려나가 그들을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세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일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뭔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19장이나 18장 후반에서 보면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개념이거나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내용도 담겨져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아무튼 그 세 사람의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 앞에 달려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면서 맞이하는 그런 좀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러고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을 조금 가져올 테니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 씻어서 내가 먹을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이왕 종에게 오셨으니 음식을 잡수시고 힘을 얻으신 다음에 갈 길을 가소서.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이렇게 잘 대접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거에 더해서 뭔가 좀 의미를 담고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물을 조금 가져올 테니 발을 씻으시고 라는 그 사제를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사실 그 지역은 뭐 이렇게 나무나 풀이 우거져 있는 지역들은 아니거든요. 나무들이 뭐 듬성듬성 있고 가위산이 있고 그러니까 광야처럼 사실 흙들이 더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신발이 뭐 지금 우리가 신는 신발처럼 그런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거의 뭐 이런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샌들 같은 신발들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사실 그 발에 그런 흙먼지들이 많이 묻을 수밖에 없어서 그 지역의 문화가 집에 오면은 발을 물로 깨끗이 씻는 그런 문화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고 그 큰 나무 아래 그늘 아래서 좀 쉬고 계시면 음식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기 천막으로 들어가서 아내 사라에게 그 제일 좋은 밀가루를 가져다가 빵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또 소떼가 있는 곳에 가서 아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급기 요리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요리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들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뭐 음식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시간들을 다 감안해도 뭐 한두 시간은 좋게 걸릴 그런 시간들인데 그렇게 뭐 서둘러서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또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가 그 사람들 앞에 놓고 나무 아래서 그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그 사람들 옆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희가 이제 계속 상세하게 말씀을 보는데 17장이나 그 전에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어 가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봐왔거든요. 지금 17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함께 있는 사람들한테 할레를 하라고 하는 그런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지역에 가난한 땅을 주시고 저에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들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라는 그런 계약을 지금 17장에서 맺고 바로 지금 저희가 18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지금 18장의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브라함이 지금 18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옆에 서서 마치 시중을 들어주는 하인처럼 손에 뭐 이런 수건 같은 거를 아마 들고 서 있지 않았을까 발을 물에 이렇게 깨끗이 씻고 난 이후에 그런 수건으로 닦고 하면서 그 옆에서 그 세 사람을 시중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런 나그네에 대한 사랑과 또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실천하는 모습을 좀 아브라함이 지금 17장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신명기의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자손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지금 18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인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백성이 해야 될 실천적인 모습이 아닌가 라고 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며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그런 모습이고 덕목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트복음에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제일 중요한 개명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런 개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아브라함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사랑과 섬김의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히브리서의 말씀도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의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지나가는 세 사람의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고 또 대접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 세 사람이 사실 하나님의 천사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18장 이후에 보면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대접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너희가 내가 금주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면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였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었으면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들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금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고지할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그런 굶주리거나 목마르거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준 그 일이 바로 하나님에게 한 일이구나 라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지금 병원에서 또는 비정케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 바로 사랑과 섬김의 일들을 저희가 지금 직접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는 그 일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신다면 아 내가 이 일을 좀 더 더 열심히 또 자부심을 갖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한다면 그 일이 즐겁고 힘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주간 또 아니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여러분의 일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사랑과 섬김을 아낌없이 실천하고 또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